우리의 현재는 정말로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. 집이... 바뀌었어. 집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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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들이... 윤형아! 윤형아! 이놈의 새끼? 아니, 너는 대체 어딜 갔었어, 어? 엄마 보러 갔었지. 뭐? 얘... 얘 뭐라는 거야? 한 달 동안 감쪽같이 사라져 있던 나를 기다려준 나의 엄마, 아빠는... 걱정했어! 언젠가 내가 꿈에서 봤던 것 같고 같은 모습이었어요. 이 새끼... 아우, 때리지 마! 아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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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